이번 맵은 14초 0.88% 이거는 이제 폭탄 뿐만 아니라 스핀 점프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갈 필요는 없네 하하하하 하하하 야 여긴 점프 눌러주면 안되구요 점프 눌러줘야되나? 뭐야 하긴 이게 괜히 0.88% 아니겠지 어려우니까 아 야야야야야 아 잠깐만 여기도 열쇠가 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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